대구의 대표번화가 동성로입니다. 점심시간 무렵이지만 오가는 사람도 적고 빈점포들이 눈에 띌 정도로 거리는 한산합니다. 동성로를 찾은 젊은 층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. 지역경제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해 동성로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. 정부가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. 먼저 정부는 먹거리, 쇼핑 등 동성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특히 약정골목과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대학통합강의실과 노천카페거리로 조성해 청년문화부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. 해외 관광객 잡기에도 나섭니다.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도 구축합니다. 대구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관광지, 바로 이곳 팔공산입니다. 올해 1월 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.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 관광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민생토론회 직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팔공산을 명품 국립공원으로 키워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정부는 우리 팔공산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립공원, 더 나아가 세계인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명산으로 만들겠습니다. 정부는 팔공산 국립공원에 1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. 먼저 노후화든 탐방로, 주차장, 화장실을 전면 개선합니다. 팔공산 주변에 야영장,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관광도 활성화합니다. 또 국립공원 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시설을 조성하는 명품 마을 제도를 운영하고, 아미타혈의 삼존 석굴 등 팔공산 내 국보와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. KTV 조태영입니다.